죄송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서 방송을 하고 있고 발음이 조금 어눌하게 들리셔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심각해져서 그래서 서로 이제 조심하는 차원에서 일단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상반기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가 뿐만 아니라 매매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가장 큰 특징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이죠. 수도권 지역에서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확산되는 가격들이 대부분 다 지방권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까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폭은 서울 지역이 가장 크고요. 경기, 인천 지역, 그 다음 지방시장이 나눠지겠지만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 시장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가격이 다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소폭 상승하거나 또 가을의 이사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정도 오를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연간 매매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이 가장 붉은 색깔이죠. 서울시가 23.7% 정도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그 두 배 정도 되는 54.9% 정도가 올랐습니다. 현재 행정복합 신도시부터 해서 각 정부의 부처들이 내려가 있는 상황. 거기에 또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현재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교통 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은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서울을 추월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세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제주도까지도 계속 같이 오른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이 현재 7%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현재 세종시 54.9%대고요. 보시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은 저 붉은색 라인이 서울시부터 세종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보여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산업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현재 우연치 않게도 현재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특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상승률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부터 해서 경기도까지 일찍 다 오를 수밖에 없죠. 몇몇가가 오르고 또 전세가가 오르고 내년부터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현재 계약경시 청구권을 위해서 올해부터 물건들이 계속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공급량을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 매매가와 전세가를 뺏을 때 그 갭은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11.8%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그 다음에 제주도가 7.4% 정도 울산광역시라든가 이런 지역도 한 6%대 이렇게 보시면 되면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충청도부터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현재 전 지역에 있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특징을 보게 되면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12.0% 5월 누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개월 동안에 12%가 올랐다는 겁니다. 5개월 동안에 12%가 올랐다는 거고 엄청난 수치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경기 지역은 가격 상승률이 16.1% 정도 인천 경기도 현재 실제 역대 최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가격 변동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이 가장 크게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실거래가 지수도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 지수가 수도권 지역이 26.1% 정도 상승 전세가 13.9% 올랐다. 거기에 주택 가격 동향도 계속 10%대 이상 작게는 10%대 많게는 20%대 이상 무조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여지다시피 실제 2015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 19년도, 20년도 20년도 이 시점 작년 1월부터 아주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든 모든 금융 자산이든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물 부동산 재화가치가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반복을 하죠.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오르는 최대 곡선과 하향 곡선 이 폭 이 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정화돼 가격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래프 곡선이 이런 곡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때문에 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급량을 일시에 늘리지 않고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공적 임대주택들 공공주택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시화되면서 속도전을 내고 빠르게 언제쯤 이 지역 언제쯤 그 지역에는 몇만 가구 몇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라는 어떤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줘야지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시작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가격이 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GTX 노선이 대표적인 거고요.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 D 노선까지 봤을 때 물론 D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김포에서 부천까지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GTX B 노선 송도에서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그다음에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양주 덕정에서 현재 화성 동탄까지 그다음에 A 노선이죠. C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유정부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들이 대부분 확정됐기 때문에 이 노선에 들어가는 전철력 또 현재 광역교통 전철력 주변은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봤을 때도 경기 지역, 실제적으로 파주와 고향일상, 고향덕양구 이쪽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뉴스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은평 지역은 당연히 은평과 서울 지역은 용산과 강남 그다음에 경기 지역은 성남 분당과 용인, 기흥, 화성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현재 전철력 주변이라든가 그 주변에 집단 주거지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B 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 경기 연수구라든가 남동, 부평, 부천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B 노선이 지나고 있는 구로, 영등포, 용산, 동대문, 중랑구 이런 지역도 현재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월등히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기 지역은 남양주겠죠. 그다음에 C 노선 같은 경우도 양주라든가 의정부, 도봉, 노원 그다음에 동대문, 강남, 서울 지역이 포함됐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군포와 과천 이런 지역들이 더욱더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타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월등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로선 개선 사업 교통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수혜를 보이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개통 전 확교가 더욱더 큽니다. 개통되기 전에 더욱더 많이 오른다 보실 수 있고요. 개통되기 전이 가장 많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로 기대 심리가 얼마만큼 더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시장도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지방매매가 상승세는 계속 지속됐고 거기 상승세는 소폭 둔화됐으나 그래도 오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매매는 5대 광역시에서 상승폭이 약간 둔화가 됐다.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지방은 둔화세는 아니라 상승폭은 적다. 실제로 상승폭이 높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른 만큼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다시 조정이 되고 살짝 조정이 된 후에 다시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가겠죠. 보시기에는 여기도 지방시장도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올 하반기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또 예측하는 부분과 아니다.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오를 만한 요소는 이렇게 많은데요. 떨어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연결되는 접근성 특히 강남과 연결되는 접근성 향상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지방 간에 유출되는 거래 서울 시민들이 현재 실제로 유출 인구들이 많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들 그 해당 지역들의 가격이 월등히 오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주택자 비율이 감소 다주택자 비율을 줄이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아서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신축 물량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 물량을 풀겠다라는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 됐죠. 등록임대 사업자 실제적으로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매물을 현재 실제 시장에 쏟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 앞으로도 안 될 거고요. 여태까지도 안 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분양가 확인 후 또 기존 시장의 주택시장의 매입 유입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 딸의 사전 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이 되는 시점에 됐을 때는 그때 그 기타 지역들 기타 지역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분양가가 특별하게 차이가 없으면서 지역적인 여건이 더 좋은 지역으로 매매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의 현재 분양가로 책정된 부분을 따졌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해서 3기 신도시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기타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주택자는 매매보다 당연히 증여, 상속이 많고요. 유동성은 워낙 많습니다. 현재 유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당정 규제의 움직임이 있죠. 현재 정부에서도 현재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완화하는 걸로 가당은 잡았으나 특별하게 보이지는 건 없죠. 갭 투자 생애 최초 구입 비중 증가 실제로 갭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자 여건을 만들고 향후에 내가 거주할 여건까지 생각하는 조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매물이 잠긴다. 세제 개편 때문에 양도세가 늘어나고 종부세가 현재 실제 보유세가 늘어나긴 했으나 양도세 상승폭이 워낙 더 크고요. 차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제를 피해가는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쉽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전세 수요 실제적으로 전세 수요는 항상 흘러넘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요를 받아들일 만한 공급량이 없었기 때문에 또 현재 작년부터 시작됐던 계약 경신 청구권으로 해서 2년 정도, 4년 정도가 매물이 확 잠겨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들이 더 없다는 얘기고요. 떨어진 이유로 봤을 때는 구입 부담의 최대치 구입하는데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오를 만한 요인들이 더욱더 다양하고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매매가격은 하반기 전국 1.5%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올해만 5.5%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전세 가격은 현재 2.3%에서 전체 5%대 거의 현재 전세와 매매가격이 올해 안에 5%대 이상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른폭을 봤을 때도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오른폭이 또 7%대, 8%대 된 적도 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요소는 현재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동산 시장에 봤을 때는 앞으로 투자처로 생각한다거나 실거주 여건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하반기 시장을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